최근 한국을 방문한 우크라이나 국방부 소속 페트로 야텐코 소령의 뻔뻔하고 경악스러운 발언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소속 페트로 야텐코 소령은 보도 50km 이하에서 미사일을 유격하는 시스템인 장거리 대탄도탄 미사일을 한국에게 요청하였는데요. 그런데 이를 본 한국 네티즌들은 강한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째태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주일 우크라이나 대사의 야스코니 신사참배와 혐한 발언 그리고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의 한국 방산업체 초청 거절한 것에 이어 또다시 충격적인 일이 벌어져 한국 네티즌들이 사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의 한정신 나간 네티즌이 도를 넘는 협박으로 큰 충격을 안겼는데요. 그 네티즌은 북한의 러시아 극동지역 파병 소식에 대해 한국군이 우리가 당신을 참수하다는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당신은 여기서 추를 것이라며 우리는 당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며 당신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섬뜩한 문구를 트위터에 올려 국한을 한국으로 오인한 채 대놓고 협박을 퍼부었습니다. 이를 본 다른 우크라이나 네티즌이 그 포스터는 대한민국을 의미하는 것이니 북한으로 정정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그 망언 네티즌은 상관없다며 오히려 한국인들에게 북한에게 항의하면 그만이라는 터무니없는 댓글을 달며 막장 행보를 이어갔는데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는 또다시 트위터에 고작 북한을 한국으로 잘못 썼을 뿐인데 한국인들이 징징대고 있다며 한국인들을 조롱하는 글을 올리고 댓글을 달고 있는 한국인들에게 인종차별적 발언과 욕설까지 서슴치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를 비판하는 다른 우크라이나 네티즌에게는 트위터에는 수정 버튼이 없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까지 늘어놓으며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는데요. 결국 그를 비난하는 댓글이 끊이지 않자 북한을 한국으로 수정한 포스터를 다시 올렸지만 원본을 삭제하지 않은 채 조롱과 협박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우리 네티즌은 포탄 지원 안 해주면 건담은 한국인의 목을 치겠다고 하다가 곧바로 인종차별을 하는 걸 보면 우크라이나 수준이 딱 보인다고 했는데요. 도움은 받으면서 감사를 하지는 못할 망정. 왜 더 안 도와주냐고 징징대는 것도 모자라 한국인이. 가장 싫어하는 행궁인 신사참배의 혐한 발언까지 하는 꼴이 정말 역겹게 그지없다고 했습니다. 전쟁각에 잠시 이미지가 좋아졌지만 애초에 나라의 뿌리가 없으니 폴란드 같은 우방국들과도 계속 싸움질을 하는 걸 보면 답은 손절뿐이라고도 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미국이나 유럽 등 보험 없으면 지도에서 사라질 나라가 무슨 배짱으로 저러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뻔뻔하게도 한국에게 장거리 대탄도탄 미사일인 신궁과 천붕원 천궁투 등을 긴급하게 애원하는 우크라이나 국방부 페트로 야챙코, 소령의 발언은 국내 네티즌들의 분노를 더욱 폭발시켰습니다. 참고로 우리 한국 네티즌들이 이렇게 분노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최근 러시아로 이동한 북한 병력이 3천여 명에 달하며 이번 12월에는 총 1만여 명에 달할 것이라는. 소시 전해지자 우크라이나 아조프 여단 참모총장이 터무니없는 발언으로 국내 네티즌들을 충격에 빠뜼었습니다. 그는 트위터에 한국어로 북한은 가장 전투력이 강한 부대를 우크라이나 전쟁에 보냈다고 했는데 이는 1945년부터 소련 공산주의 정권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분단을 영원히 끝낼 수 있는 대한민국의 기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국이 기회라는 말이 참 어이가 없는데요. 핵무기를 가진 이 옷으로부터 동아시아 전체가 스스로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회라는 이엄천만한 선동으로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이에 해외의 네티즌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알겠지만 한국의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핵보유국을 앞세워 한반도에서 제레식 전쟁을 일으키라고 촉구하는 것은 사악한 짓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또 다른 네티즌은 일부 우크라이나 지도자들은 점점 더 정신이 나가는 것 같다고 일각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뇌가 없는 발언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는데요. 한 우크라이나 관련은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이 실제로 우리에게 인력을 파견하는 그렇지 않든 그들은 현재의 입장을 제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작년에 자신이 한국을 방한했을 때 나는 그들에게 적이 이미 우크라이나에 있고 이 전쟁에서 교훈을 얻고 새로운 기술을 얻고 있고 한국이 중립을 선택하고 중립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을 때 그들은 전투에서 지고 있다고 여러 번 말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민주주의의 편에 서야 하고 또한 그들 자신의 국가 안보에 편에 서야 한다는 망언을 내뱉었는데요. 이에 국내 네티즌들은 우크라이나 지도부가 정신나간 소리를 하다 못해 이제는 공개적으로 한국을 끌어들이려는 꼴이 참 가관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군인들은 너네의 전쟁 도구가 아니다. 너네가 아무리 고통받고 있어도 남의 국가 안보까지 손대려고 하지 마라. 남의 나라 분단 문제를 자기네 이익에 이용하려는 저 뻔뻔함이 정말 가증스럽다고 했는데요. 이건 한국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이며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의 보따리를 맡겨놓은 듯 당연한 듯이 요구하고 있는 그들의 태도가 한국을 무시하는 처사의 극치라 볼 수 있었는데요. 참고로 그들이 이토록 한국에게 애걸복걸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최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의 최신형 패트리엄 미사일인 텍삼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미국은 현재 미사일 생산에 차질을 겪고 있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대탄도 미사일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과 한국, 이스라엘과 중국, 러시아 정도에 불과하며 이스라엘이 미국과 공동 개발한 애로삼 이사일이 있긴 하지만 그들 역시 전쟁 중이라 타국과의 수출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당연히 우크라이나에 협력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 우크라이나가 마지막 희망으로 바라볼 수 있는 나라는 오직 한국뿐이었는데요. 다시 말해 현재로선 전 세계에서 한국만이 신분과 천분 같은 미사일 체계를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에 난생을 표하며 우크라이나의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미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원조를 제공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지원에 대한 문제는 국익과 국제정치적 영향력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며 특히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대탄도탄 미사일을 지원하는 것은 국내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러시아와의 외교적 마찰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국의 경제적 외교적 이익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네요. 게다가 국내 여론 역시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네티즌들의 망언과 지나친 요구는 한국 국민들에게 큰 분노를 일으켰고 왜 우리가 다른 나라의 전쟁을 위해 희생해야 하느냐라는 반문이 더욱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동정심은 점차 분노로 바뀌고 있으며 이러한 정서가 한국 정부의 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크라이나가 진정 한국의 도움을 바란다면 먼저 도를 넘은 망언과 무례한 행동들을 철저히 반성하고 한국과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이전까지의 한국의 도움을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우려했던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결국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북한의 파병이 몰고 온 파장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러시아로부터 보급품을 지급받는 북한군의 모습이 우크라이나의 센스를 통해 공개되자 우크라이나 정부는 제3차 세계대전까지 언급하고 있을 정도로 사안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국 정부 기관에서 추정한 파병 규모는 약 1만 2천 명 수준으로 4단급 이상의 병력 규모가 러시아로 들어간 상황이며 이 정도 규모의 병력이라는 파병이 아니라 정식 참전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은데요. 전쟁 당사자인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 역시 국한군의 움직임을 파병이 아닌 참전으로 지칭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북한으로부터 병력을 지원받은 러시아는 역으로 우크라이나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며 다소 이해할 수 없는 언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파병된 북한군이 돈바스 지역이나 크루스크 등 격전지에 투입될 확률이 높아 90%에 가까운 사상자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등장했는데요. 러시아군은 현재 제1차 세계대전 등에서 사용한 돌격, 대전술을 통해 큰 인명피해를 감수한 군사 작전을 감회하고 있는데 북한군이 이러한 돌격대로 이용당하게 되면 그만큼 피해가 막심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전투부대가 파병된 이상 전선으로 투입될 것은 자명하지만 과연 러시아가 북한군의 목숨까지 신경 쓸지는 의문인데요. 분명 러시아는 파병된 북한군을 단순히 고기방패 같은 총알바지로 이용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파병된 북한군이 다수의 사상자를 내고 괴면한다면 북한군이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우려도 해소가 될 수 있고 정예군으로 선발했던 북한군 전력에 손실이 발생하는 건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에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다만 여전히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그들에게 군사적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고 국제사회의 안보를 뒤흔드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낙관은 금물인 상황입니다. 북한의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에 러시아로 파병한 부대는 소위 폭풍군단이라 부르는 북한의 최정예 특수작전부대인 11군단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러시아 각지에 분산되어 적응훈련을 받고 있으며 훈련을 마치는 즉시 전선으로 투입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군과 용모가 유사한 시베리아, 야코티아, 브라티아 지역 주민으로 위장에 러시아 군복을 입고 러시아 무기를 들고 러시아군으로 위장에 참전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문을 통해 북한군으로 보이는 이들이 러시아군 장비를 보급받고 있는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동양인으로 보이는 군인들이 줄 서서 러시아 군인들에게 각종 보급품을 전달받고 있는데 소리를 자세히 들으면 북한역양의 한국말이 들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정확한 보급을 위해 한글로 된 피복 사이즈를 체크하는 설문지까지 만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당연히 러시아보다 더 극심한 병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는 갑자기 정의의 병력으로 한 개의 사단이 추가된다는 소식에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번 파병으로 3차 세계대전으로 전선이 확대될 수가 있다는 건데요. 제1차 세계대전은 전사자와 부상자를 모두 합하여 3,800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보다 더 처참했던 제2차 세계대전은 당시 전 세계 인구의 3% 정도가 희생된 5천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발생시켰죠. 이처럼 두 번의 세계대전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사망자를 발생시켰고 인류 역사에서 다시는 발생하지 말아야 할 참극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북한이란 존재가 제3차 세계대전을 언급하게 만들 정도로 국제사회의 평화를 뒤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에게 진격로를 제공한 벨라루스조차도 직접적인 군사 개입은 피해왔으며 이란 등의 국가도 아마미에 무기를 주고받았을지 언정 병력을 지원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그들을 뛰어넘은 도발 수위와 함께 절대로 하지 말았어야 할 파병까지 손을 대고 말았는데요. 그리고 북한이 러시아로 군사를 파병했다는 것은 한국이 용인할 수 있는 최후의 선마저 넘은 사건으로 이제는 한국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러시아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재진입 기술 등의 첨단 군사 기술 북한에 이전하는 것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살상, 무기 지원 기준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러시아에게 다수의 군 병력을 파병한 이상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첨단 군사 기술을 이전받을 것이 유력해진 상황이며 한국도 더 이상은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을 지켜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까지 오고야 말았는데요. 병력까지 빚진 푸틴이 북한에게 다량의 군사 기술을 넘겨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두고 일각에서는 한국도 병력을 파병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오고 있으며 이러한 주장에 대해 우리 군 당국은 군 관계자들이 폴란드 등의 우크라이나 인접 국가에서 전운을 분석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실효성 높은 대응책을 도출하겠다는 의견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물론 우리 대한민국이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군 병력을 교전지역으로 파병하는 것은 시험 가능성이 없기에 다른 방안들이 여럿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와 군 당국이 다각도로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북한의 파병에 한국이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카드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먼저 155mm 포탄 지원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데요. 포병 포탄의 공급 부족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에 해당하는 문제이며 특히 나토의 포탄 생산 능력이 예상보다 뒤떨어지자 한국에게 155mm 포탄 공급을 요청하는 국제사회 목소리는 전쟁 초기부터 적지 않았습니다. 누가 얼마나 더 빠르게 포탄 수량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외 전문가들은 한국의 포탄 지원이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돕고 파병된 북한군을 제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155mm 포탄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가 전쟁의 승패에 영향을 끼칠 것이란 평화가 나오는 만큼 한국이 추가적으로 155mm 포탄을 지원하면 전장에 배치된 북한군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해 북한의 추가 파병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란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다만 최근 유럽 전역의 K9 자주포의 수출 대박으로 인해 한국도 포탄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군사 위협이 거세지는 만큼 폴란드, 핀란드 등 한국의 K9 자주포를 도입한 국가들도 포탄의 비축 물량을 크게 늘리고 싶어 하는데 이로 인해 대한민국도 우리 군이 사용해야 할 포탄과 수출용 포탄에 더해 우크라이나 지원, 물량까지 소화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도 존재한다는 단점이 지적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전쟁 개입이 더욱 신박해지는 상황에서 155mm 포탄 지원이 북한을 견제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 카드가 된다면 수출 물량과 지원 물량을 조절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한국은 다수의 무기체계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각국의 상황에 맞게 납기, 일자를 조정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한국군이 사용해야 할 물량 중 일부를 수입국에 먼저 보내주는 등 생산 능력과 더불어 납기일 조정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는데요. 155mm 포탄 생산에 있어서도 유연한 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155mm 포탄 지원 다음으로 북한의 추가 파병을 막기 위해 언급되는 방안은 오강도의 대북 무력 시위입니다. 최근 한국은 현무호를 비롯하여 국한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전략자산을 대거 공개하였으며 4단급 이상의 병력이 해외로 나가 있는 북한의 상황에서도 휴전선 일대로 한국군의 타격수단이 직결하는 것은 분명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각종 현무 시리즈 이외에도 F-35 스텔스기와 케이티즘, 파우러스 등의 전략자산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무력수단을 과시하고 북한에 대한 무력시위를 활용한다면 북한의 파병 의지를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진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은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B-1B 폭격기를 북방 한계선 150km 지점까지 북상시켜 북한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는데 이처럼 강력한 전략자산을 집중적으로 배치함으로써 북한의 파병 의지를 눌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당연히 한국에서도 북한군의 파병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21일 오후 북한 특수부대 파병에 항의하는 뜻으로 되오르기 진오비에프 주한 러시아 대사를 조치하고 나섰습니다. 올해 들어서 러시아에 대한 세 번째 조치였는데요. 외교부에서는 조치된 주한 러시아 대사에게 즉각적인 북한군 철수 및 협력 중단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러브간 군사 밀착은 다수의 안보리 결의와 UN 현장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행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는데요. 주한미군 대사도 최근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 연구소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 가능성이 높다며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한미뿐만 아니라 다른 동맹국 나토 회원국과 함께 심각한 방식으로 대응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공조할 필요가 있다고 나토 회원국들의 협력을 요청했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검토입니다. 사실 이전에도 가능성을 열어두었던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이기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작될 수 있다는 예측이 점차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한국이 러시아의 병력까지 파견하면서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할 지원의 수준도 당연히 높아질 것이기에 당연히 한국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한국의 155mm 포탄 생산 능력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동시에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340만발의 포탄을 보유한 105m 자주포풍이기 존재하여 언제든 살상무기 지원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는 북한의 군사적 야욕을 저지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은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한반도 긴장고조 전투기가 하늘을 가르지르는 가운데도 태연하게 출근하는 한국 국민들 군사력 격차를 보아라 중국 포털 네디즈닷컴에 게재된 언론 기사와 중국 네티즌 댓글 반응 번역입니다. 한대의 무인기 때문에 한반도 정세가 갑작스럽게 긴장되었다. 그런데 한국 국민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평소처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침착하게 출퇴근을 하고 있다.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은 전투기들이 그들의 용기를 북돋아준 것일까? 아니면 19개국 연합군이 준 용기였을까? 사실 한국 국민들의 마음에 안정을 주는 것은 다름 아닌 양국의 군사력 격차에 있었다. 북한 총참모부는 이미 전방 8개 포병여단에 작전 예비 지시를 하다라고 즉시 사격 대기 태세로 전환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며 만약 한국 측이 다시 도발하면 즉각 공격을 가해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측의 강경한 태도에 맞서 한국 군부도 즉시 대응에 나섰다. 불과 이틀 사이에 한국의 여러 도시 상공에 다수의 전투기와 헬리콥터가 떼지어 날아다니는 광경이 자주 연출됐지만 도로 위에 차량들은 그로 인해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만약 한반도에서 변화가 생긴다면 객관적인 군사전력 형세를 고려할 때 북한이 처음엔 약간 우세할 수 있지만 결국 크게 패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과 한국의 면적은 비슷하지만 한국의 인구는 북한의 2배가 넘고 GDP 격차는 훨씬 크다. 북한의 GDP는 약 300억 달러인 반면 한국은 약 1조 7천억 달러에 달한다. 양국의 해군 전력을 비교하자면 한국은 수박이고 북한은 참기에 불과하며 북한 해군은 사실상 무시해도 될 수준이다. 양국 군군을 비교하자면 북한은 900여 대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현저히 노후화된 전투기이며 4세대에 해당하는 미그 29 전투기는 35대에 불과하다. 반면 한국은 전투기 수가 700여 대로 북한보다 적지만 대부분이 성능이 훨씬 우수한 미국제 전투기들이며 2중 4세대 전투기만 약 300대에 이른다. 양국 육군을 비교하면 북한 육군은 95만 명으로 각종 전차 6천 대 자주포 4천 4백 문 다연장 로켓포 2천 5백 대 견인포 3천 5백 문 그리고 각종 박격포 1만 문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 육군은 56만 명으로 주력 전차 2천 3백 50대 장갑차 2천 6백 대 자주포 등 포병 무기 4천 5백 문 이상 헬리콥터 600여 대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은 또한 사거리 4천 킬로미터 이상의 탄도미사일과 1만 5천 킬로미터의 사거리를 자랑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심지어 핵탄두도 갖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인구, 경제 총량, 군비 지출, 정보전에서 한국과 엄청난 격차가 있다. 북한이 먼저 선제 공격을 감행할 경우 다양한 포병 무기를 활용해 한국과 인접한 몇몇 대도시의 맹렬한 포격을 가함으로써 한국의 정치 및 경제 중심지를 겨냥하면 교전 초기에는 약간의 우위를 점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한국이 정신을 차리고 곧 반격에 나서면 상황은 급속도로 역전될 수밖에 없다. 한국은 육군의 대응 사격 외에도 즉시 해상과 공중에서 공격을 전개해 절대적인 재건과 재공권을 장악하고 북한을 전방위적으로 타격할 수 있다. 북한이 이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심지어 여기에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신속한 지원은 아직 포함하지도 않았다. 한반도에 큰 혼란이 발생할 경우 북한이 초기에 소박한 승리를 거두더라도 결국 크게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J-7 전투기를 가지고 F-35를 상대할 수 있겠어? 한국의 군사력은 우크라이나 보다 월등히 강한데 그런 건 소용없어. 북한은 제레시포만 해도 38선에 가득 배치되어 있고 한 번에 일제 사격만으로도 한국이 견디기 힘들 정도야.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 전멸할 수도 있어. 제레시포를 배치하자마자 폭격당할 텐데. 북한의 대포는 발사할 기회조차 전혀 없어. 설령 너의 망상대로 발포한다 해도 서울 외곽에나 닿을 뿐 도심에는 절대 도달할 수 없어. 한미공군은 가장 먼저 북한에 배치된 모든 포를 폭격할 거야. 탄약국까지 포함해서 말이지. 1990년 이라크의 장비가 지금의 북한보다 훨씬 더 강했어. 그런데도 한 달 만에 박살이 났지. 제공권이 없으면 모든 게 무의미해. 북한이 스스로 자국의 교량과 도로를 폭파하는 이유는 남의 침략과 자국민의 탈북이 두려워서가 아니게든가. 이렇게 단순한 진리를 왜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 남한의 인구는 북한의 두배이고 무기장비는 세대의 차이가 있으며 공군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야. 경제규모는 북한보다 50배나 크고 외부로는 일본과 미국 서방사회 전체의 지지가 있다. 그런데 싸워서 뭐 하겠는가? 일촉즉구일 텐데. 지금이 북한 주민들에게는 최고의 발전 기회야. 북한 인민들에게 좋은 날이 머지않았네. 북한 주민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고 대중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되겠네. 앞에서 분명히 말했듯이 북한의 GDP는 한국의 1.7%에 불과해. 군사력 비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 비바류, 탄약, 군량, 의약품, 그 외 장비 및 부품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게다가 한국은 전국민이 예비군으로 성인 남자라면 누구나 즉시 전투에 투입될 수 있어. 군사력은 GDP로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돈이 없으면 군사력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어? 러시아도 가난하지 않나? 러시아도 가난하지만 소련이 남긴 유산이 여전히 남아있어. 주요 자원도 풍부하고 우크라이나는 더 가난하지. 북한군이 항복하면 한국처럼 살 수 있어. 한국군이 항복하면 북한처럼 살게 될 것이고. 이렇게 말하면 누가 더 강한지 알겠지. 지원이 없으면 북한은 사흘도 버티지 못할 거야. 경제와 군사력을 떠나 외부 간섭 없이 한국과 북한이 단독으로 싸운다면 한국은 질 거라고 본다. 전쟁은 무기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군인의 혈성, 의지력,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도 필요하다. 경제적으로 발달한 나라일수록 죽음을 더 두려워하기 마련이지. 첨단기술 앞에서 일개 병사는 개미와도 같아. 한국이 계속 소란을 피우면 멸망할 거야. 한국에도 젤렌스키 같은 인물이 나올 줄은 몰랐네. 국제사회에 지원이 없으면 북한 사람들 절반은 굶어주를 거야. 한국이 북한을 상대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이지. 너도 알다시피 전쟁은 돈싸움이야. 북한의 GDP는 한국의 1.7%에 불과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니? 전쟁에서 중요한 건 사람도 있어. 북한 땅을 마음대로 폭격해도 상관없지만 한국의 몇 안 되는 도시들이 북한의 폭격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한 사람을 대가로 두 사람을 희생시켜도 한국은 감당하지 못할 걸. 이스라엘의 방공 시스템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 틈은의 시간 모니터링되고 있어. 화포는 나오기도 전에 폭격당해서 사라진다. 제공권이 없으면 화포는 그냥 표적일 뿐이야. 북한 같은 후진국이 선진국을 이길 수 있다면 발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렇지만 한국 경사들의 전투 의지는 우크라이나보다 확실히 떨어질 것이고 만약 러시아가 한국을 침공한다면 견딜 수 있을까? 틀렸어. 한국인은 천성적으로 강한 민족이야. 다큐멘터리 지붕이 이 남자를 본 적 있어. 한국인들은 흑인들에게 트라우마를 안겨줄 정도로 강해. 현대전은 공중전이 주를 이루며 전투기와 폭격기, 미사일과 온갖 종류의 드론이 무작위로 폭격을 가하는데 북한 전투기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어? 만약 자신이 한국인이라면 북한 주민이 되고 싶겠는가? 장비와 전술 수준이 완전히 다른 차원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통일전쟁에 대한 한국인의 열정은 거의 무한한 수준이야. 실제로 전투가 시작되면 북한은 한국의 상대가 될 수 없어. 현대전은 무기의 진보가 중요하지. 누가 두려워하든 용감하든 관계없어. 중요한 것은 남한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 하지 않지만 북한 사람들은 남한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 한다는 거야. 한국은 전부 장거리 정밀도 무기이고 북한군은 그걸 보지도 못하고 죽는다. 북한에겐 아예 기회가 없어. 우크라이나 파병을 앞두고 러시아에서 장비를 갖춘 북한군을 확인했다. 북한이 우리가 싸우기 위해 1만 명을 파견했다. 북한군이 참전하는 것은 세계대전으로 가는 첫걸음이다. 북한군 11월 1일 우크라이나 전투입이 예상된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확인되는 충격적인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군이 러시아로부터 보급받는 영상에 이어 러시아가 북한군을 위해 준비한 한글, 선문지까지 공개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군이 러시아와 북한군의 합동작전에 허를 찌를 만한 병력을 파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최고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김정은이나 푸틴이 참호전이나 지구전으로 북한의 특수작전군을 총알바지로 소모할 만큼 어리석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폭풍군단은 러시아가 허를 찔려 명토를 빼앗긴 쿠르스크에 투입되거나 훨씬 내력이 유치한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 사이에 침투시켜 전세를 뒤집으려 할 공산이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군이 이번 참전으로 실전 경험을 얻게 되고 이번 파병을 통해 러시아에게 첨단 핵심 군사기술을 어디로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대남 도발에 사용될 수 있는 만큼 한국에게는 치명적이라고 했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한국이 견고한 레드라인을 확실하게 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지금 한국은 이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자제해온 살상무기 지원 방안까지 검토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당장 북한을 파병해 맞불을 놓으며 155mm 포탄을 추가 지원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거기 케이터 전차나 청군까지도 지원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언론인 알렉산드로 코발렌코는 한국은 구소련제 T-86 전차를 보유하고 입구 구소련제 보병전투차 BMP-3M과 BMP-3F 운영자이기도 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K-2 전차와 K-2 한 장갑차 등 한국의 군산복합체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페트로 야침코 소령은 지난 9월만 한국을 찾아와 지금 우크라이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방공망이라며 한국에게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미국에게 페트로티 미사일을 요청했으나 생산의 차질을 빚으면서 타국에게 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나라는 한국뿐으로 청군투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직도 전장에서 가장 중요한 전력은 전차나 자주포 등 제레식 무기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한국의 K-2 전차, K-NN 자주포 등 기갑 전력이 우크라이나로 배치된다면 한순간에 전세가 역전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최근 한국산 KNN 자주포, 차체르단, 폴란드 크랩 자주포가 러시아 전장에서 어떻게 활약하는지 놀라운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지금 40대 분명한 아틀레리아 브리가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55 칼리버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시고 싶으시면 이것을 보세요. 이것은 전설의 4호 크랩입니다. 제 옆으로는 월드디머 장관입니다. 조금씩 대화해보겠습니다. 그의 업무의 특징, 목표, 작동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설의 4호 크랩입니다. 적을 공격하는 4호 크랩입니다. 3040km 거리에서 자유롭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4호 크기는 52칼리버입니다. 러시아는 그런 크기가 없습니다. 4호 크랩은 최대 48칼리버입니다. 100S입니다. 8m 정도 크기입니다. 항상 1000km 크기의 심장을 사용합니다. 심장은 저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심장은 차의 앞부분에 있습니다. 왼쪽에는 운전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는 전장에 있습니다. 헹구고, 겨울에 열기 위해서라도 피곤하지 않게. 운전기사는 한국, 전장은 브리트니스, 엘렉트로니카는 폴란드입니다. 이 동그라미는 지폐선입니다. 이 동그라미를 통해 차를 배송합니다. 15분이 걸립니다. 배송이 완료되면 장소를 찾습니다. 세르브렌즈에 있습니다. 우린 그들의 TTH를 통해, 그들의 TTH를 통해 배송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1.5분이 걸렸습니다. 15발을 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배송선입니다. 그것은 배송선입니다. 차의 앞부분에 있습니다. 차의 앞부분에 있습니다. 지금 우린 4호 크랩의 4호 크랩을 만나뵙겠습니다. 파워로 이 차의 운전기술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운전에 편안한가요? 운전이 편안합니다. 여기 운전기술이 없습니다. 운전기술이 없습니다. 두 개의 속도가 앞뒤, 한 개는 뒤로. 천호, 연료비는 하루에 200리터입니다. 60km는 편안합니다. 평평합니다. 높은 곳은 조금 더 어렵습니다. 높은 곳은 아시다시피 높은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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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한 곳이기 위해서요. 폴란드에서 숨을 못 쉬죠. 이것은 제 보호입니다. 저는 이렇게 깨끗하게 생기고 있습니다. 운전기술의 온도, 압력, 뒷부분의 압력, 트럭의 운전기술의 회로, 페달을 누르면, 페달. 이것은 운전기술의 회로, 빛. 가까운, 멀리. 이곳은 제 작업장입니다. 제 앞에는 커만디러의 모니터가 있습니다. 카드가 있습니다. 전기장소에서 목표지점을 얻습니다. 그들을 보냅니다. 보냅니다. 컴퓨터에서 목표를 누릅니다. 컴퓨터에서 목표를 누릅니다. 이렇게 해서 운전기술이 완료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는 크레프 자치파의 기동력에 대해서 놀랍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K9 차체를 쓰는 크레프 자치파는 한국산 무기에 대한 신뢰감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이 살상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낸다면, 이것이야말로 전장의 분위기를 단번에 바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살상무기 지원을 결정지에 북한군 러시아 파병이 사실상 전장에 큰 효과를 주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르베스 롱 전비 국방부 국정안보 차관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은 러시아군이 꺼리는 격전지에 배치돼 총알바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군이 러시아군과 섞이면 재앙이 될 것이며, 탈흥도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결국 북한군은 우크라이나군뿐만 아니라 러시아군에게도 위험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러시아군이 대규모 인명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우크라이나 영토 점령 작전을 이어가며,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군 하루 사상자가 1300명에 육박한다고 집계했습니다. 북한군이 지금 이 러시아군이 하는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여기서 북한군의 사상자 비율이 90%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전쟁을 통해서 한국산 무기의 탁월함과 놀라운 생산력이 평가받고 있는데, 전쟁터가 아니더라도 한국산 무기는 지금 전세계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육군은 21일 카타르 현지에서 K-2전차와 K-9자주포초 퇴외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이 진행된 알칼라의 훈련센터는 사막에 있는데, 동서 10km, 남북 33.5km 크기의 대규모 훈련장입니다. 육군의 K-2전차 등이 중동의 사막에서 훈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육군은 카타르군이 보유한 독일제, 레오파드, 287전차 및 판자우비츠, 2000자주포와 연합전투 사격도 벌였는데, 우수한 한국산 K-2전차, K-9자주포의 성능을 마음껏 뽐냈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북한군을 러시아 전장의 총알바지로 내세우는 사이, 한국은 지금 중동에서 K-2전차, K-9자주포 등의 우수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의 최초로 한국산 전투기 FA-50이 등장하자, 현지 분위기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K-9자주포 53호를 1조 3천억원에 계약하고, K-2전차까지 도입을 검토하며, 한국산 무기에 완전히 매료된 루마니아에 이제는 한국산 전투기까지 전시된 것인데, 현지에서 매우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매체 디펜스 루마니아는 지난 10월 22일, 루마니아에서 FA-50이 발표되었다. F-16이 퇴역한 후, 새로운 FA-50이 루마니아 F-35와 비행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루마니아는 현재 수명이 약 10년 남은 F-16 중간공기 32대 계약을 진행 중이며, 이번에 미국에게 5세대 F-35 라이트닝이 계약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구매는 루마니아 역사상 가장 비싼 무기 구입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루마니아는 중고 F-16과 신형 F-35를 구입하면서, 육군 기갑, 전력에는 한국산을 쓰지만, 한국산 전투기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루마니아가 FA-50을 왜 사야 하는지, 한국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디펜스 루마니아가 상세하게 기수했습니다. 우선 FA-50은 빠른 낱기 외에도 항공기 및 유지보수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사업 카이는 F-16과 비교하여 항공기 수명에 대한 개선을 제시했는데, 10대 항공기를 고려한다면 수명기간 동안 총 20억 달러, 한월에 약 2조 7,600억 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한국공군이 지금 기존 F-16을 FA-50으로 교체하려 한다는 사실도 언급하며, 대한민국 공군에는 T-50 계열 항공기를 20년 가까이 운영 중인데, 작년 10월 FA-50 10만 시간 무사고 비행기록을 달성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FA-50은 F-16 조종사 훈련을 위해 특별히 개발되어 F-16과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는데, F-16을 만든 로키드 마틴이 FA-50 개발 파트너였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FA-50은 루마니아가 도입하려는 5세대 F-35 라이트닝이 전투기와도 호환이 된다고 했습니다. FA-50은 미국산 전투기들을 운영하려는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제격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F-35는 천주국, 미국도 운영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곤혹스러워하고 있는데, FA-50은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실질적인 항공정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2022년 FA-50의 운영비용은 F-35에 의해 12%에 불과했다면서, 루마니아에서는 이 정도라면 정기적으로 비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구형 F-16에 비해서 40%, 최신 F-16V에 비해 25% 정도밖에 안된다고 했습니다. F-35는 초기 도입 비용이 내려갔다 할지라도, 한 대당 연간 운영유지비가 천만 달러, 텍 38억에 달해 루마니아의 재정으로는 모셔둘 수밖에 없지만, FA-50은 저렴한 운영비용으로 정기적인 항공정찰 임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FA-50을 도입하면서 직접 물어본 폴란드 노박사란 것은, FA-50은 약 1시간이 비행해서 1.5톤가량의 연료를 소비했다. 만약 F-16 기종이었다면 3.5톤이 들었을 것이라며, 이 수점만 봐도 폴란드 공군이 훈련 비용을 절감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디펜스 루마니아는 이렇게 저렴한 운영비용을 가진 FA-50의 놀라운 계획과 성과에 대해서도 평가했습니다. 현장국 공군은 FA-50을 다목적 항공기로 사용하고 있는데, 초음성, 능력과 기동성, 기술적 능력을 갖춰 훈련뿐만 아니라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카이는 300대 이상의 전투기를 생산했지만, 우리는 전투기를 계속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A-4 레이더, 스나이퍼, ATP 및 공대공, 미사일 AIM-120 암남을 구현하려 한다며, FA-50 블록 20 버전은 미국의 공대공, 미사일을 통합하려 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FA-50은 드론을 조종하는 능력도 갖게 된다고 했습니다. FA-50은 2022년, 2023년 각각 폴란드와 말레이시아와 계약한 이후 수입국들의 요구에 맞춰 탐지와 타격 범위가 넓어지는 등 임무 수행 능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FA-50은 지마하는 플랫폼으로 최첨단 항전 트렌드와 고객의 소유에 맞게 거트패스 성능을 개량하며, 이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디펜스 루마니아는 필리핀에서 수년간의 걸쳐 분류주의 반군에 맞서, 적어도 전투 임무를 수행하면서, FA-50이 필리핀의 게임 체인저가 되었다고 말하며, 여러 국제 기동 및 훈련에도 참가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유럽에서도 폴란드가 이미 FA-50을 운영하고 있다며, 폴란드도 F-16을 보유하고 있고 곧 F-35를 받을 예정이지만, 여기에 FA-50을 더했다고 했습니다. 폴란드는 현재 정권이 바뀌면서, FA-50 도입에 여러가지 태클을 걸고 있는 가운데, FA-50에 대한 루마니아의 관심은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폴란드의 불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만,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시점에 루마니아에 FA-50을 권하면서, 루마니아 항공우주산업과 협력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번에 KNN, 자주포와 같이, FA-50을 루마니아와 공동생산하거나, FA-50용 시뮬레이터에 공동개발할 수 있다면서, 이는 부품생산과 유지보수를 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루마니아는 FA-50을 도입하면, 자국의 항공기 산업까지 부활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2차 계약에서도, 한국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때려 쓰다가, 최근 오전때에 KNN, 자주포와 천물을, 한국의 금융지원 없이, 자체 구매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24일 두다 대통령이 방한해서, 방산협력을 더욱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폴란드의 움직임은, 미국 개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의 승리로 끝나면, 당장 폴란드가 최전방에서, 러시아를 상대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같이 폴란드가, 긴급한 상황이 되었기에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금 폴란드는, 한국선 무기의 유럽허브가 되려고 했는데, 이를 자칫 루마니아에게 뺏길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분석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루마니아 매체 디펜스, 루마니아는 10월 23일, 레드백에 대한 놀라운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루마니아는 300대에 달하는, 4조 5천억가량의 보병전투, 차량 장비 프로그램을 시작할 예정인데, 여기서, 한국의 레드백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루마니아는, 캐나다 자주포 54대 구매 계약을 하며, 현지 생산 공장을 구축하는데, 한국의 추가 목표는, 레드백 전투 차량도, 이곳에서 생산되며, 유럽의 허브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캐나다 자주포 공장에서, 바로 레드백 장갑차도 생산할 수 있기에, 공장을 연결해서 가동할 수 있고, 이를 추후에, 유럽에 생산되는 물량까지 뽑아낼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최근 성의 국방부 차관은, 디펜스 루마니아 스튜디오에, 나와 캐나다 자주포는, 이미 계약이 체계된 차량입니다. 이는 레드백 시스템과, 또 다른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레드백은, 동일한 시시와 다른 시스템 중, 일부를 사용합니다. 즉, 다른 생산에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루마니아의 캐나다 자주포 공장이 완공되면, 레드백도 같은 생산 라인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시간, 비용, 예산을 절약하여,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루마니아는 지금, 지난 8월 완공되어 가동하고 있는, 호주 생산 공장의 사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호주형 캐나다 자주포, AS9 30운과, AS10 15대, 그리고, 레드백 129대를 생산합니다. 레드백은, 2026년부터, 이 공장에서, 복격 양산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 호주 생산 공장을 보면서, 루마니아는 큰 자극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폴란드는 캐나다 자주포 뿐만 아니라, 레드백 도입을 진작에 검토하며, 지난 2022년 현지 시연을 벌인 바 있습니다. 당시 시연에 참여한 폴란드군, 스타니코 중령은, 인터뷰에서, 기계와 부대 입장에서 봤을 때, 레드백은, 현재 운영 중인, BWPL, 보병 장갑차에 비해, 기술적으로 50년을 앞서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폴란드는, 1차 계약에 이어, 2차 계약이 지연되면서, 레드백 이야기가 쏙 들어간 상황입니다. 이에 폴란드를 따라, 한국 선보기를 도입하는 루마니아가, 레드백의 유럽 생산 허브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미로 폴란드보다 뒤늦게, 한국 선보기를 도입하고 있지만, 이제는 폴란드에 앞서, 현지 생산 공장을 구축하고, 더 나아가, 유럽의 허브 역할을 도맡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에서는, 범죄와 맞서기 위해서, 나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동등한 중요성을 지닌 다른 세력을 따라잡을 수 있는, 실제 전투기가 필요하다. 우리 군대를 포기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며, 국방에 투자하지 않는 것은, 반역죄로 간주되어야 한다. 우리는, 개선 과정이 있다. 2년 정도만 투자하면, 훨씬 훌륭해질 것이다. 최근 멕시코에서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가 펼쳐지며, 그동안 무능력하다는 멕시코 군이 살아있으며, 달라질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한국산 FA-50, 전투기를 사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고, 이에도, 최강의 가성비를 가진 한국산 무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지금, 이 무기를 들여와, 멕시코 군을 강력하게 만들어,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당장 멕시코는, 이번 사천 에어쇼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2024 사천 에어쇼가,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데, 전세계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개막식에서는, 국산 첫 초음속 전투기인, KF-21이 공중기동 시범을 보였고, 공군 핵심, 전력인 F-35와, KF-15의 편대 비행 공군 블랙, 이그스 에어쇼가 이어뒀습니다. 폴란드 항공 및, 군사기술 저널리스트 줄리우스 사박은, 사천을 직접 찾아가, 블랙, 이그스 공연을 찍어올리고, F-15과, KF-20의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KF-21이 무인기와 함께 편대를 구성하는, 6세대 전투기 모형까지, 찍어서 보여줬습니다. KF-21은, 이번 에어쇼에서 첫 지상선시가 되었는데, 최강 독침, 무기로, F-15에 탑재한다는, 초음속 공대지, 순항미사일 실무에도 처음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아직 개발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KF-21과 F-15에, 이 미사일을 장착하면, 수출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F-15을 구매한 국가들도, 최강의 무장인,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에 관심을 가졌는데, 특히 사천 에어쇼, 현장에서는, 폴란드 기자단들이 입을 벌리고,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천 에어쇼는, 특히 남미 국가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데, F-15을 도입한 페루를 비롯해, 최근, 군사력 강화를 외치는, 멕시코가 주목했습니다. 멕시코는 매년 전세계에서, 치안이 가장 불안한 나라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계적으로, 멕시코 카르텔 조직원 수가, 최대 18만 명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멕시코, 카르텔은 단순 범죄 집단이 아니라, 정규군 수준의 무기와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장갑차를, 자체 제작하기도 하는데, 심지어 잠삼까지도 보유하고 있어, 멕시코 정규군도 쉽게 건드리지 못할 정도입니다. 멕시코 정부는, 그동안 이들에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왔지만, 최근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난 6월 7월 진 대선에서, 클라우디아 세임바움이 승리하면서, 멕시코,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15월 1일 정식 취임했습니다. 세임바움은, 과학자 출신인 여성 대통령으로, 치안과, 성평등 등, 변화의 바람을 가져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클라우디아 세임바움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범죄 조직의 거센 도전에 직면했고, 범죄에 맞서 싸우겠다며, 전략적으로 실행해, 옮겨, 목표를 실현해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멕시코는 자연스레, 한국산 무기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멕시코 공군은, 전투기 F-22대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노화가 심각해서, 점차 퇴역을 시켜 나가다가, 현재는, 4대만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공군 전력이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이에, 멕시코는, 한국의 F-520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 공군과 교전할 일이 없기에, 자국 내 범죄 카르텔 소탕에 적합한, 경전투기로 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말, 멕시코 군사매체, 멕시코항공우 주미국방은, F-520은, 새로운 멕시코 전투기를 위한 진정한 옵션입니다. 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여기서 2022년 국방 예산 중, 전투기 24대에 52억 500만 달러, 한월에 약 7조, 2,870억 원이었는데, 이것은 지급 조달 계획에 따라, 약 5년에서 6년간의 기간에 걸쳐 수행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영상은, F-520이 얼마나 가성비가 높고, 성능이 뛰어난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멕시코 네티즌들은, 정말 놀라운 전투기다. 난 이 전투기를 좋아한다. 암남미사일 블록3을 달길 바란다. 이는 유일하게 현실적인 옵션이며, 곧 출시될 1인승 버전의 경우 더욱 그렇다. 이 전투기뿐만 아니라, 한국군이 보유한 헬리콥터도 가족을 위해, F-520을 인수하고, KF-10의 보람을 개발해, 멕시코를 참여시키면, 항공우주발전을 시작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라고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이미 멕시코는, 2년 전부터 F-520에 대해 관심을 보여왔지만, 지난 정권이 큰 의혹이, 업고 말기인 시점이라, 지금까지 어떤 소식이 없어 물 건너간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통령에게 맡기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멕시코는 최근 남미 국가 페루가, F-520을 구입한 것을 보고, 크게 고무되어 있는데, 또한 폴란드가, F-520을 빠르게 납품받고, 필리핀에서는, 방구소탕의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한 것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지금 멕시코뿐만 아니라, 중남미 국가들은 한국산 무기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멕시코 유튜버가 한국산 무기를 제대로 보여주겠다며, 한국방산전시회를 다녀와서 영웅시되고 있습니다. 지난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에, 멕시코에서 구독자 390만명을 보유하고 있는, 군사전문가 호레 로아스가 초청을 받아 찍어서, 올린 영상이 큰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로아스는 어찌 보면, 방산에서는 변방위를 할 수 있는 중남미 국가를 대표해서, 방산 강국들을, 상대로 세이제를 펼치는 한국의 방위전시회에 참여한 듯, 뜨거운 응원을 받았습니다. 2024년 KADX에서, 한국의 가장 큰 군사 행사 중 하나인, KADX 2024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국가에서 가장 놀라운 기술, 방사능 및 군사 발전을 보여주기 위해 초대받았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방사능을 수입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어보세요. 한국은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KF-21 AESA 라단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KF-21 AESA 라단은, 미국이 한국의 F-35 방사능, AESA 라단을 수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KF-21 AESA 라단을 수입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가장 좋아하는 기술은 폴로니아입니다. 폴로니아에서, 천 개의 기술을 수입했습니다. 이 천 개의 기술을 폴로니아가 수입했습니다. 폴로니아의 최고의 고객이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정보를 말씀드리자면, KF-21 AESA 라단은, 최대 70km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곳에서, 손가락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사일 장착이 가능합니다. 연료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옆부분과, 방패 부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사실 방패 부분은, 더욱 보호가 되어 있습니다. 방패는 훨씬 더 두껍고 커졌습니다. 다른 흥미로운 점은, KF-21 AESA 라단은, 2010년부터,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꽤 비싼 탱크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2022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에밀 에이브람스와, 리오파디는 가격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KF-21 AESA는 가격이 높지 않았습니다. 사실 거의 스타틱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세계의 구매자들에게는, 매우 흥미로운 선택입니다. 다른 점은, 가격입니다. KF-21 AESA의 가격은, 약 14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가장 흥미로운 점은, KF-21 AESA는, 약 9만 100개의 탱크가 생산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회사의 비교적 높은 생산량입니다. 현대로셈은 다음 세대의 MBT입니다. 메인 배틀 탱크입니다. 정말 멋지게 생겼습니다. 이 탱크는 탄창형이 되어 있습니다. 탱크 위에 드론 장치가 있습니다. 탱크는 130mm입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점은, 탱크는 연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탱크는 전기입니다. 하지만 현대로셈은, 몇 회사 중에서, 이렇게 현실적인 일을 할 수 있는 회사 중 하나입니다. 이 배틀 탱크는, 몇 년 후의 전쟁에서, 완전히 미쳤을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KF-21, AESA는 다음 세대의 KF-21, AESA는 KF-21, AESA입니다. KF-21 AESA는 한국의 남성입니다. 이 탱크는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증, 보호, 그리고 당연히 장치입니다. 이 배틀 탱크는, 중공군의 핵사격, JDAM과 핵사격입니다. 5세대, 한국의 1호 탱크입니다. KDX 2024의, 외관 공연으로 찾아왔습니다. 두 가지 섹션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의 남성에게 구입한 미국의 무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100% 나라의 생산에 흥분하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 놓았죠. 굉장히 흥미로운 것입니다. 사실 한국의 군인들의 항구가, 한국인이 구매한 차들입니다. 그런데, 가장 흥미로운 차들만 봅시다. 왜냐하면, 꽤 많은 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흥미로운 정보가 나왔습니다. 확실하게, 인상 깊을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쪽에 구멍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생각했을 것 같았는데,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저희에게 설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물리작업이 진행되었을 때, 예를 들어, 캄보야에서 보았을 때, 이미 청소된 지역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미 청소되었고, 물리작업이 진행되었고, 공급이 진행되었고, 이 차를 속에 있는 공군 엔지니어는, 이 구멍에 하나가 떨어집니다. 바닥에 바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그리고 보시다시피, 그리고 보시다시피, 그 지역이 깨끗해졌습니다. 제가 까먹은 점은, 이 차는 K1 블랙팜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차는 K2 블랙팜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차는 K9가, 54km에서, 60km에 달합니다. 그리고, 6개의 발사대가 발사됩니다. 코레일로아스는, 한국의 무기들을 신기하게 보이면서, 얼마나 훌륭한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영상의 중남이 구독자들은, 라틴 아메리카인으로, 카덱스의 게스트로 참가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얻었다는 것에, 매우 자랑스럽다며,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세히 설명했습니다.